먼저 출발할 때 이렇게 합니다 지적위원회입니다 지적위원회 자 그럼 처음에 여기 보면 지방지적위원회가 있고 중앙지적위원회가 있답다 자 지방지적위원회가 있어요 잠깐만 아 요거를 잘 모르겠네 그럼 여기 있을 때 받아들일 때 이랍니다 중앙은 중앙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아니다 그럼 이거는 공부할 필요가 없지 그럼 여기서 이제 잠깐만 잠깐만 해볼게요 잠깐만 해볼게요 자 잠깐만 해봅니다 여기 중앙은 국토교통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여기 지방이죠 지방이라면 뭐다? 시도 그럼 여기서 하나만 조심하면 됩니다 지방지적위원회는 시도에 설치한다면 오더와이다 오 시군구에 설치한다면 오더엑스다 엑스 그러니까 시군구에는 지방지적위원회가 없어 시도에만 있는 거예요 그럼 요 자리에 시도하면 오더와이다 오 시도 및 시군구 하면 뭐다 엑스 시군구 하면 뭐다 엑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위원회입니다 5명 이상 10명 뭐다 이하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여러분들 축적변경위원회가 있답다 공심법 시간에 위원회는 3개입니다 3개인데 인원은 똑같아 5명 이상 10명이야 인원은 똑같아 이 말 오케이 그러면 여기로서 이것만 좋아합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뭐다 파악 자 그 다음 밑에 봅시다 이 3개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위원장은 국장이에요 부위원장은 과장이에요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의 답은 공무원이 위원장 부위원장이다 이 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기도 도청이 있습니다 도청 경기도 도청에 가면 경기도 지방지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거든 그럼 경기도 지방지적위원회 위원장은 경기도 도청 공무원 중에 지적담당 부서가 있답다 그 지적담당 부서의 국장이 경기도 지방지적위원회 위원장 과장이 뭐다 부위원장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밑에 이제 간사가 있거든 요거는 이제 중앙으로 답을 잡을게요 중앙으로 잡을 때 지적담당 공무원 중에서 여기 있죠 여기 임명 있죠 옆에다가 국토교통부장관이라고 있어요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그러니까 중앙지적위원회입니다 그럼 지방지적위원회 같으면 시놀이사가 임명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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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할게요 위원장은 시의자 국장 부위원장은 시의자 과장 과장 간사는 공무원이 되면 공무원 공무원인데 공무원 중에서 임명을 한다면 임명 자 그러면 지방지적위원회는 누가 임명한다? 시놀이사 중앙지적위원회는 누가 임명한다? 국장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임기입니다 자 중요합니다 위원의 임기는 인연입니다 그 말은 위원장 부위원장은 임기가 있다 없다 없다 위원장 부위원장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은 그 자리에 발령 받아오면 그 사람이 위원장 부위원장이 되는 거예요 임기는 위원만 임기가 있습니다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공부할 필요가 없죠 자 지방지적위원회는 시놀이사 소속이다 오! 그럼 위원은 시놀이사가 위촉한다란다 하지 그럼 중앙지적위원회는 국장 소속이죠 그럼 위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촉한다란다 한다 그럼 축적변경위원회는 어디 소속이다? 지적소관청이지 맞아요? 네 그럼 위원회는 세 개입니다 중앙지적위원회는 국장, 지방지적위원회는 시놀이사 축적변경위원회는 지적소관청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축적변경위원회의 위원은 지적소관청이 위촉한다 오! 이렇게 되는 거지 맞다 맞다? 맞아요 바로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잠깐만 보면 이 업무는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되는 거예요 업무는 외우는데 보세요 지방지적위원회는 업무는 한 개밖에 없는 거라 그럼 이건 시험에 내더라도 틀릴 리가 없지 여기 이제 중앙지적위원회는 업무가 다섯 개입니다 그럼 여기서 정책개발, 연구개발, 재심사, 청량기술자, 양성, 청량기술자, 징계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상식으로 해봅시다 재심사는 일단 해결했다, 냈다? 해체 그럼 여러분들 볼 때 정책개발, 연구개발 있어 보인다? 없어 보인다? 전부 다 중앙지적위원회에서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징계를 하죠 징계를 하는 거는 하급기관에서 징계한다 상급기관에서 한다? 상급! 그래서 중앙지적위원회가 다 하는 거지 맞다 맞다? 맞다! 여러분들 공무원을 채용할 때 개인이 채용합니까? 국가가 채용합니까? 국가! 그러면 지력, 청량기술자, 양성도 전부 다 중앙에서 다 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암기하면 됩니다 그럼 나중에 가면 축적변경위원회의 업무는 4개입니다 지방지적위원회의 업무는 1개입니다 중앙지적위원회의 업무는 5개입니다 그럼 항상 출제인이 시험 문제일 때는 이게 시험에 내기가 쉽지 맞다 맞다? 맞다 이거는 1개밖에 없으니까 내면 고맙고 오케이? 통과를 했어요?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갑니다 이거는 이제 시험에 한 번 출제를 했는데 부담스러운데 상식으로 풀어야 돼요 재척이라는 것은 제외시키는 겁니다 제가 항상 예를 들 때 이렇게 예를 들어도 등기관이, 등기관이 자신의 등기사무 보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배우자의 등기사무 보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사촌이니 친족의 등기사무 보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게 바로 등기관은 제외시키는데 그게 재척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지력청량적부심사, 재심사 심사, 재심사 할 때 이런 사람들은 심사, 재심사에 참여할 수가 뭐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위원이죠 위에다가 자신이라고, 자기라고 썼어요 자기 업무에 대해서는 심사, 재심사에 관여할 수 있답다? 없지 그러면 여기서 배우자 이해 됐다 안 됐다? 됐다 친족 이해 됐다 안 됐다? 됐다 그럼 그건 가볍게 들어갑니다 자신은 자신 거 안 됩니다 배우자 거 안 됩니다 친족의 거 안 되는 거지 맞아요? 그 다음에 상식으로 봅니다 그럼 여기 보세요 정은, 진술, 감정을 했죠 했다는 말은 직접적으로 관여를 했다 안 했다? 했다 그럼 그 심사, 재심사에 관여할 수는 없다 대리인이 있으니 대리인이니까 직접 관여가 됐다 안 됐다? 됐다 그러면 관여할 수, 심사, 재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럼 여기 보세요 처분, 부작위에 관여를 했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상식으로 보는 거예요 한 번 출제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 회의는 이거를 봅니다 회의는 며칠 전까지 통제한다? 5일 이것만 딱 공부하면 됩니다 회의는 며칠 전까지 통제한다? 상식으로 합니다 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한다 가반수 이상 출석하면 회의 진행한다 출석은 가반수 이상 찬성하면 어결한다 그런 건 상식으로 보는 거지 회의는 며칠 전까지 통제한다? 5일 제가 제 손을 벗어요 축척변경위원회의 위원은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중앙지적위원회의 지방지원회의 위원은 5명 이상 10명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를 할 때 5일 전까지 통제한다 5! 그럼 축척변경위원회의 회의를 할 때 5일 전까지 통제한다? 5! 그러니까 똑같으니까 위원회는 똑같으니까 맞아요? 네 고려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가볍게 해결이 되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공부를 해야 되겠죠 올해 이제 시험은 여기서 출제를 했었어요 했는데 잠깐만 이렇게 볼게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러면 이 지력청량적부심사 재심사는 절차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거 한 글자만 딱 가지고 가면 됩니다 절차가 똑같거든 똑같아 그럴 때 이렇게 볼게요 처음에 지적청량적부심사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재심사가 있어요 자 그럼 됐죠 그럼 처음에 청구가 있습니다 시도지사가 있어요 지방지적위원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통지가 있어요 여기는 재심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고 중앙지적위원회가 있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고 통지가 있어요 화살표가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처음에 딱 문제를 풀 때 이렇게 봅니다 처음에 출제위원이 심사를 묻는지 재심사를 묻는지를 먼저 찾는 거라 그럼 심사는 어디서 담당한다? 지방 그러면 이 일 안에는 시도리사가 와야지 국장이 오면 안 돼요 지력소관청이 오면 안 돼요 그럼 여기는 잡음이다 재심사는 어디 한다? 중앙 그러면 이 일 안에는 국장이 와야지 시도리사나 지력소관청이 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걸 먼저 딱 가지고 가면 돼요 그러면 이제 답으로 가면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처음에 풀의를 해볼게요 여기서 지적청량을 했거든 했는데 적부잖아요 그죠? 그러면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심사해달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청량의 결과 분쟁이 발생했어 분쟁이 발생했으니까 바로잡아달라 이 소리입니다 그게 적부심사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이래 보이죠 청구입니다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적청량 수행자는 관할 시도리사를 거쳐 지방지직위원회에다가 적부심사를 청구한다 한다 한다 그럼 여기서 시험 문제 낼 수 있는 게 최근에 나왔던 게 읽어보세요 시도리사 이걸 지적소관청 이래 쓰더라고 그러면 오덱스다 엑스 엑스입니다 그 다음에 시도리사를 거쳐입니다 그럼 이거를 시도리사에게 이래 하면 오덱스다 엑스 시도리사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시도리사를 거쳐 지방지직위원회에다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거칠 수 있는 거는 지방 아니면 중앙 두 개밖에 없지 맞다 맞다 저거는 틀릴 리가 없지 맞아요 그러면 시도리사를 거쳐서 청구를 하거든 그러면 답입니다 청구서는 시도리사한테 가는 거예요 청구서는 시도리사한테 갑니다 그러면 시도리사는 청구서를 받았다면 받았다면 30일 이내에 지방지직위원회로 회부 회부는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보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지방지직위원회에다가 보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이것만 조심하면 되죠 30일 이내면 오더와이드 날짜만 고치는 거 위에는 시험 문제가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지방지직위원회는 회부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면 60일 이내에 심의 여기를 하면 돼야 안 돼요? 돼 그런데 사안이 중대가 중대가 60일 가지고는 부족한 거라 부족하면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그럼 심의 여기를 며칠이다 60일 연장은 며칠까지 할 수 있다 30일 이거는 그냥 암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심의 여기를 했다면 결과를 지체 없이 시도리사에게 다시 보낸다 안 보낸다 보냅니다 그러면 시도리사는 송부 받았다면 송부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 7일 이내 이 청구인들에게 통지를 내주는 거죠 이 청구인들에게 통지를 내주는 거지 이해했죠? 그럼 이 사람들은 이렇게 정리가 되어졌죠 이 사람들은 조금만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그럼 아까 청구인들은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력청량 수행자가 청구를 했거든 그럼 그 사람들은 청구서를 받았지 받았다면 결과에 만족함은 가만히 있으면 되지 불만족함은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90일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중앙지리기원에 적부 재심사를 청구할 수마다 있다 그럼 여기다 여기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이게 시도리사가 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시도리사는 심사에 오지 재심사에는 시도리사가 오는 게 아니고 국장에 오는 거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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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거 이해했다 안 했다? 했다 그러면 재판을 잠깐만 해볼게요 여기에 며칠이다? 삼시 여기 며칠이다? 육시 뭐다? 삼시 뭐 없이? 지체 없이 며칠이다? 칠일 그럼 며칠이다? 구십일 그럼 이 내용이 여기서 똑같아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며칠? 삼시 그럼 여기도 뭐다? 삼시 뭐다? 육시 삼시 지체 없이 칠일 절차는 똑같아 이 말입니다 하나만 알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그럼 여기서 제일 시험에 많이 내는 거는 이 육시비를 제일 많이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심의의 의결은 며칠이다? 육십일 육십일 자 그러면 잠깐만 잠깐만 이렇게 했다가 이거 육십일입니다 숫자는 날짜는 내어야 된다 내어야 된다 내어야 된다 자 그러면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한 장을 넘겨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줬어요 그럼 여기다가 여러분들 그 48페이지 1번에다가 34페이지라고 적었어요 34페이지라고 적었어요 자 여기서 보면 이래 나와 있죠 시돌이사는 시돌이사는 자 이러면 다시 할게요 지방지적위원회에서 적부심사했다 냈다 했다 그럼 불만족하면 재심사를 청구해야 하네요 자 이거를 잠깐만 잠깐만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합니다 토지 소유자가 지적청량 적부심사를 청구하지 불만족하면 재심사를 청구해야 하네요 자 이렇게 합니다 그럼 재심사했어요 했다면 결과가 있답다 그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내야 돼요 안 보내야 돼요 보내야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은 아래 사람한테 내려보냅니다 그럼 아래 사람한테 내려보내면 결국에는 지적에 관한 사문은 어디서 본다 지력소관처 그럼 이제 정리합니다 지적청량 적부심사결과가 있답다 제심사결과가 있답다 그거를 보고 장부를 수정하면 돼야 돼요 자 34페이지 갈게요 34페이지 갈게요 자 34페이지 갔다 올게요 34페이지에 보시면은 거기 보면 제목에 갈로열구 3번에 직권대우안정정 나와였나요 나와 동그라미 1번에 직권정정대상의 리얼로 갑니다 리얼 리얼 옆에다가 48페이지라고 적었어요 48페이지 그래가 이렇게 나오죠 지력청량적부심사청구에 따른 지적위원회의 의결결과로 지력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거나 청량성과를 수정하면 돼 안 돼요? 돼! 요게 이제 직권으로 정정할 수 뭐다? 있다 심사재심사결과를 가지고 장부를 수정하면 된다 이 말이죠 맞다 맞다? 맞다 됐어요? 그러면 지적위원회는 모르겠거든 재판입니다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장부를 수정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 됐다 안 됐다? 됐다 잘했습니다